안녕하십니까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중정지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건데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구요. 신호를 보고 차량신호를 보고 정지를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이전에도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넘어서도 정지선이 있는데 어디에 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1분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칠판에서 제대로 한번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보시면 신호가 달리는 중에 보면 자동차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용 신호를 보면 빨간불이 딱 됩니다. 빨간불이 딱 돼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선이 여기도 있고 횡단보도 넘어 여기도 정지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너머부터 교차로가 진행되는 경우들 이 경우에 정지선을 여기에 서야 될까 여기에 서야 될까 궁금한건데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행신호입니다. 보행신호 횡단보도 신호 있죠? 옆에 보이는 횡단보도 신호 자 이 횡단보도 신호가 만약에 빨간불을 보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다 여기 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지금 막 저 멀리서 달려오는데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되는 게 바뀌는 거 막 바뀐 게 보이네? 그러면 얼른 보행자 신호 체크해보시고 빨간불이라면 땡겨서 여기에 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그림을 좀 좁게 그렸는데 다만 횡단보도에 걸치시게끔 앞차가 절로 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되겠죠. 이거는 꼬리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서는 경우에는 앞차에 차 한 대 내지는 많이 들어가야 차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면 절대 땡기지 말고 뒤에 서서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쭉 뒤에서부터 달려오는 도중에 노란불을 보고 빨간불로 바뀌는 걸 보고 파란 신호로 바뀌는 것까지 달리는 도중에 우리 쇼보 운전자분들 체크가 안된다. 일단 여기 서셔서 보행신호 제대로 체크하고 어 빨간불이네 가도 되겠네 하면 여기까지 땡겨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빨간불이고 여기 맞춰서 섰는데 보행신호가 파란불이어서 여기 맞춰서 섰는데 보행신호가 끝났다 땡기줘도 괜찮습니다. 앞에 공간이 있다면 그리고 파란불이 막 끝났다 그러면 신호 체계 때문에 횡단보도도 살짝 물어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래도 정지선에서 기다리시는 게 맞겠죠? 정지선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 이전에 설명드린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간혹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자동차용 신호가 여기에 있고 그 앞에 정지선 그리고 보행신호 횡단보도 그 다음 또 정지선 이렇게 있는데 신호등이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빨간불 자동차 신호 빨간불 여기도 빨간불 보행신호도 빨간불입니다. 이거 앞으로 땡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원칙상으로 땡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동차 신호와 정지선의 관계는요 자동차 신호가 있으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정지선이 그 신호에 대한 정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자동차 신호가 있으면 차량용 신호가 여기 있고 정지선이 그 앞에 있으면 그리고 횡단보도와 그 사이에 또 다른 자동차용 신호가 따로 없다면 정지선은 여기가 맞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보행신호는 꼭 체크해서 보행신호 때는 땡기면 안 된다라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횡단보도 위에 또 자동차용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정지선은 어디죠? 이 뒤에 게 아니죠. 뒤 거는 그 신호의 넘어진 정지선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시고 이 자동차 신호에 가장 가까운 이 정지선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거 다 지우고 자 이중 정지선에 대해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이해되셨죠? 추가적으로 이거과 비슷한 케이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신호가 여기 있다. 자동차 차량용 신호가 여기 있고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자 신호나 이런 것들은 생긴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 거나 위치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정지선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신호등이 여기 달려있고 정지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보고 여기에 서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멀리 있더라도 저 멀리 있는 자동차 신호에서 가장 가까운 내 정지선을 찾아서 그 신호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 전방 정지선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겁니다. 만약 만약 여기도 정지선이 있고 여기도 정지선이 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 멀리 신호등은 여기 있고 정지선이 그 신호등 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한참 전에 정지선이 또 있네? 여기에 정지선이 또 있네? 그러면 이 신호가 바뀌면 여기 서시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당겨서 신호등에 가장 가까운 정지선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별만 하셔도 충분히 정지선에 대한 개념과 그 신호를 보고 어떤 정지선에 맞춰서 서야 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중정지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중정지선 헷갈리지 마시고요. 보행신호와 관련이 있으니까 보행신호까지 잘 체크하신 다음에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앞쪽 정지선까지 당기셔도 괜찮습니다. 이중정지선 보시더라도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